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구독자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러분들 뭐 신날텐데 저희도 신났습니다 지수는 좀 빠졌지만 저희는 그래도 매도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인데 약간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일찍 팔았어요 미래산업 오늘 매도했습니다 근데 71만원밖에 먹지 못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상가를 갈 것이다 라고 그 가능성은 봤는데 이게 상가를 오전에 간 게 아니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에는 빠지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뭐 단타적인 데이다 이런 매수 수급세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가로 던졌고요 그리고 비비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오늘은 얘네들 주가 움직임이 좀 신기했습니다 버텨주다가 버텨주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빠지고 꼬리 달고 물량 흡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는데 얘는 버틴 채로 마감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월요일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비비안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G2파워 비비안은 매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매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은 없는데 비비안은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공모주 참여한 겁니다 한 주밖에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물량이 워낙 적었던 거여서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오늘 금요일이니까 시켜 먹으라고 수익 보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따상 갔으면 조금 더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보통 따상 가면 150% 수익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 스위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코싹 지수를 보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매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올라갔잖아 이런 거를 분방을 보고 있으면 바로 못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털고 한참 버티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또 풀리고 저는 이런 보통 팝니다 상한가 한번 풀리면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매도했고요 자 그리고 비비안 여기 오히려 좀 더 나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빠졌다가 그 다음에 꾸준히 가는 거 근데 이것도 마지막에는 던졌죠 이렇게 5장 끝나기 전에 이렇게 던져버린다고 아 그래 나는 당연히 밑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임 향후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얘는 4천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리고 G2 파워는 신규 상장 종목이어서 뭐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요거는 첫날에 이렇게 말아 올리지 못하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게 보통의 정석 대응법입니다 아시겠죠? 공모전은 그렇게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를 잠깐 보면은 지수가 다행히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어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 우리 지수는 이정도면 버텨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버텨준 거라고 보셔도 되고 원래는 미국 고용지표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우리 한국 시장도 흔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도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았습니다 종목들은 만약에 제가 뭐 옵션을 했다고 하면은 푸시나 콜이나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서 수익을 단타로 먹었겠지만 종목을 저는 주로 국내 주식만 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저는 매수 포지션으로 매수를 좀 저점에 공략하는 방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남선 알미늄 요거 분석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렇긴 한데 오늘 이렇게 갭으로 빠져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이게 위꼬리 아래꼬리 다 달았잖아요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흰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거래량은 또 확 줄었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주가를 오늘은 올리지 말고 나오는 물량 받아 먹자 라고 얘네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이건 남선 알미늄입니다 우 대상 종목 남선 알미늄이 있고 남선 알미늄 우가 있어요 우선주가 있는 건데 우선주가 이제 거래 정지 그거고 오늘 이게 원자재 관련주인가요? 남사 알미늄 그리고 뭐 원래는 이낙연 테마도 있고 테마가 여러 개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 개선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뉴스 잠깐 볼게요 남사 알미늄 지금 이제 남사 알미늄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여서 근데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간다기 보다는 좀 버티다가 그 다음에 과열이 풀릴 때쯤에 다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한 분 저희 회원들 회원 중에서 한 분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빠질 것을 한번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 강세 기존에는 얘네가 이제 동반 상승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쌍용차 인수무산? 얘도 쌍용차 관련해서 됐나 보네 아 남사 알미늄이 새로운 인수자로 부각이 되어서 얘가 계속 올라왔대요 쌍용차 이거 남사 알미늄이 갑자기 아 모해사가 SM그룹이네요 과거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남선 알미늄 모해사 SM그룹이 과거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해서 1순위 꼽힌 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쌍용차는 누군가 가져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일말의 가능성도 없나 이러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검토도 안 했다 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SM그룹이 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 보면은 에디스 인수 무산 이거는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사 알미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너무 많이 주가를 올렸어요 이렇게 파동을 여기 보면 쭉 올렸죠 주가를 그죠 거의 뭐 6배 뭐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때 저는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웬만하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거 남사 알미늄 어 뭐 손절까지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원래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완전 꼭지 잡았어 아 정말 왜 꼭지 꼭지까지 웬만하면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상한 보고 판단할 거에요 근데 꼭지라는 얘기는 거의 6천대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동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자리를 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사 알미늄 오늘 종목 분석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매도한 종목들 세 종목 제가 왜 매도했는지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항상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구독자와 알람 설치 잊지 말아주시고 언제든지 저하고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김이사님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말씀 주시면 또 저랑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